아스파라거스 제주에서 8년째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는 박경환씨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매일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30cm가 넘는 길쭉한 상품들만 수확해 차곡차곡 바구니에 담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이맘때부터 10월까지 오랜 기간 수확이 가능한 장목입니다 한 번 씹으면 10년 이상 수확이 가능하고 재배 방법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 놀러갔다가 이걸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온난화연구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좀 인기 상품이라서 그런 쪽으로는 좀 괜찮아요 시설 장목이지만 제주는 따뜻한 편이어서 난방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추가적으로 들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유입니다 아직 제주 지역의 아스파라거스 재배 농가는 열농가 안팎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 수요는 꾸준히 있어서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득이 계속 일정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이게 수확할 때 노동 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제주산 아스파라거스가 소비시장에서의 꾸준한 성과로 제주 지역의 또 다른 고소득 장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영롱정보입니다